안요한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 저희가 종종 뵐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이 너무 귀하고 달라스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은혜를 많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목회라 자녀로 어렵게 크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어떤 분보다도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극적으로 만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 없다 안요한 목음 1장 2절 이렇게 적으시면서까지 신앙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분이 지금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온 임다에 목숨다에 사용을 하시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또 따를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한밤중에 본인이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들 모진 비바람과 파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미랄 장애인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미랄 가족들이 생각이 났고 안요한 목사님이 한밤중에 만나신 하나님을 간직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장애 가정들 장애인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 굉장히 은혜로웠고 되게 감동적인 간직 집회였습니다 잔잔한 호숫과의 파도 그래서 그 간직을 낮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툭툭툭 하시는 게 제 마음 가운데에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게 깊었고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되게 깊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또 장애라든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또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하셨는지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회단이 교회에서 했던 간직 집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요한 목사님 모시고 하는 간직 집회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그 미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우리 안요한 목사님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직이 있거든요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한밤중에 울고 계신 분이 있고 또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빛내리교회 간직 집회에 꼭 오십시오 거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